한 번 더 엔트리 공부에 진행하러 왔어. 난 자랑 한 달 있었나? 정글 어때요? 한 유견수 번호 현준이요. 야 누가 내 거 검색했냐 이거? 안 돼. 갑자기? 오케이 심심히 채웠어요. 2개 다 옮겨. 볼 것도 없어. 펜션은 거 같아. 펜톡폭 보이냐고 이게 다 정글이야. 현준아 펜톡폭 어때 정글? 정글문도 정글 카소스. 제가 모스트 1이 50%가 안 넘어. 나 다이나 잘 아는 대로 이런 편이야. 못하는 거야. 결과가 증명하잖아. 아프리카 데뷔할 때 멤버 누구였어요? 투신, 크레이머, 디인, 크롭. 와 좋은데요? 좋은데요? 정글 때면 안 좋죠. 근데 뭐 메카 먼저 해도 될 거 같다고요. 이렇게. 디인의 삶이라. 박병원 선생님. 오십오시떼가 너 어떻게 다 드셨지? 오십오시떼? 뭐 혹시 만약에 뭐 이런 거 드셨거든. 뭐 혹시 만약에 뭐 이렇게 드실 거 같은데. 오십오시떼. 형님이랑 같이 술을 몰라. 꼭 피장치. 나 아예. 너무 많이 안 나오지. 피부 너무 많이 안 하세요. Secondly, 피부 thank you! 이름이 16일단다. 네, 이시 15일단다. 이빨 이시 15일단다. 5일단다. 한 25일단다. 몇 마리의 방글래. 3마리. 그만해, 그만해. 두 번째 거 아무것도 먹어. 두 번째 거 걔네가 세나 와가지고 세나. 민갈불 캐시켜 먹었어? 캐시켜 먹었어?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? 근데 채널이 됐어. 혹시 이거 잡았으면 안 돼? 누룩채널은 시작하고 나서. 고밸류 조합을 했다고 했을 때 필리스도 그 내용에서는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팝에서의 상승. 오늘도 잘 이겼네요. 다행이고. 다음 경기도 중요한 경기라서 잘 준비하겠습니다. 하던 대로 잘 준비해서 가면 일단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에 T1이 먼저 경기를 하니까 그걸 보고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. 글쎄요. 저는 개가 먹고 싶네요. 대게? 뭐거든. 일단 3연승에서 좋고요. 다음 경기도 꼭 이겼으면 좋은 마음입니다. 잘 준비해서 잘 하겠습니다. TMI. 당부족께서 오자마자 크런키 초콜릿 하나 다 먹었어요. 특히 환중이가 좀 별난 것 같이 대회장에서 노래 부른 사람 처음 봤는데 썩을 놈 저거. 원호 이제 맨날 노래 불러달라고 저렇게 하는 거죠? 네. 그런 사람 아닙니다. 게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내가 듣고 있습니다. 오늘의 추천곡. 일단 3연승 이어갈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오늘 또 시원하게 이겨줘서 선수들이 되게 잘해준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네요.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응원해주시는 분들 또 새로 저희 응원해주시는 분들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분위기가 좋지만 언젠가 꺾일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저희 믿고 올해 끝까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나는 오랜만에 POG 받아서 너무 좋고요. 경기찬에 콘서트 열어줘서 힘났던 것 같아요. 그 슈퍼스타K인가 거기서 이제 강승윤님이 불렀던 노래. 너무 잘 부르길래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. 항상 티어스 부르는 거 한번 듣고 싶은데 나중에 노래방 가서 불러 달라고 할게요. 저는 이제 티원이 이제 상대했을 때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는 팀이라서 준비 열심히 해서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3연승 하게 됐는데 깔끔하게 좀 빠르게 더럽혀지지 않고 게임이 이쁘게 끝난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약간 잡고 살까까지 봤는데 같이 죽어버렸어요. 준비 기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꼭 이기고 싶습니다. 100키로 달린 것 같아요. 10키로? 가만히 서서 때린다. 안 도망가고. 작년 유보랑 비슷한 경험이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대용으로 이겨서 좋습니다. 아무래도 티어니니까 더 열심히 잘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냥 저는 경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똑같이 준비할 생각입니다. 이모님이 목초에 잘 골고루 해주셔가지고 딱히 부탁 안 해도 다 맛있는 것 같아서 딱히 부탁 안 할 것 같아요. 화이팅! 잘 됐다! 자 선수 차렷! 팬분들에게 인사! 감사합니다. 저희 감방에 시작한 팬미팅을 3연승으로 시작하셔서 정말 고마운 자리인데요. 아! 이리 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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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! 아.. 아아! 아 으assa! 아! 에라 아! 저 시 Sequence 막 생각 조심해요